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화세요? 전화가 올라오네요 전화가 올라오네요 전화 많이 다 먹으셨네 아 큰데요 이거? 밋밥이 탱탱해 아이고 저거를 사는 거 같은데 근데 다섯마리 정도 사는 게 크는데 와 사이즈 좋다 야구공 만들기 특수믹밥 특수폭탄조법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지? 요거는? 고기 살리는 용입니다 요거는 기포기라는 거에요 기포기 요거는 체비가 어디갔지? 체비는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사서 사시는 게 여기다 면사 면사에 바로 반드구슬 그 다음에 찌 찌 멈춤 카드채비를 원쪽에다가 요렇게 직결로 볶으시고 맨 끝에다가 이거를 매미에다가 다시면 됩니다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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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마리 나 살 땡겨라 와 저는 세 마리입니다 1타 3피다 와 세 마리다 세 마리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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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빠진다 전부 훌치기 됐네 누구 훌치기 명인 아니랄까봐 누구 훌치기 됐네 견체수가 많다니까 자 이렇게 많습니다 견체수가 옆구리 추고 뭐 목에 흘리고 있니 기들끼리 하나도 없네 여기다 일까? 아 여기다 저거 이렇게 사피 봤죠? 아 가득아 빨리 중단소 자 신랑만 저거 잡아 오세요 뭐가 왔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자 몇 마리일까요? 전어 올라옵니다 두 마리 올라옵니다 오 전어 떡전하네 신앙만 전어 아 큽니다 해가 빠짜빠짜나는데도 못해 전어가 올라옵니다 지금 채널명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기업이면 아 좋은거 올라와야죠 한번 지어 줘보시고 신앙만 우측 명인해서 전체적으로 훌치기만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낙실하기 때문에 채널명을 한번 바꿀 의향이 있는데 좋은 이런 일을 있으면 한번 지어 줘보시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창문에 도착하옵니다 도착한 오는 앉은 분 마사이 meinen 자리에 도착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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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할 예정 도착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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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건 아니라 시청자분은 보던 곳에 올라옵니다. 주어탕 끓이로 딱 들어온 거는 차이저입니다. 주어탕이나 석쇠구이 즐기시는 분들은 딱 맞겠습니다. 힘을 하셔도 되고 강색하셔도 되는데 옆에 분들 나눠 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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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고소 큰데요 오우 큰 것만 잡아요 네 큰 것만 잡아요 하하하하 커요 커요 아 오우 아 고등어 씨알 좋다 오우 고등어 씨알 좋네요 고등어 나아진 않습니다 사랑해 오우 씨알 좋은데요 하하하 흰 만대구리 먼저 왔나요 고등어 또 from 오우 마 뜨거 몇 잘 잡으시는데요, 고등어 살짝 놔보셔요 아, 많이 잡으셨네요 왔다 와, 크다! 오, 이건 시장표다 시장표 오, 이건 시장표인데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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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커졌다 와, 크다 이거로 아, 이거 진짜 크다 아, 완전 시장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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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시장의 갈로 이거 왔다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다 두 마리 와, 밑에는 저놈 밑에 숨치게 됐다 울치게 됐네 와, 일타이피다 일타이피 저거는 고등어 다 잘가쁘고 많이 잡으셨네 아, 다 많이 잡으셨네 얼음까지 딱 준비하셨네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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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밖에 없네 한 마리 빠져버렸다 오, 시알이 좋네 한마리 빠졌다 시알이 좋네 아, 저게 더울놈이다 아, 저게 더울놈이다 아, 저게 시알이 좋다 시랑 절아, 이제 드디어 이제 아, 아줌마는 없고 온 거 아줌마는 없고 온 거 아줌마는 없고 온 거 하잖아, 저어는 안 온 거 혼자, 보게 안 돼 으 으 4 널 쳐서 옆에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를 떠 가지고 나는 뭐 해서 옵겠습니다 아 아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떠 가지고